남고의 저희 동네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하면 첫 섹스를 얘기를 해 첫 섹스를 그리고 막 이런 애도 있었어 여자애 중에서 되게 좀 이쁜 애가 있었어 걔가 막 나한테 쪼꼬뽀 야 너 나랑 자고 싶냐? 막 이런 근데 걔가 이렇게 말해 하면 안돼 중독돼 막 열 다섯살 여섯살 된 여자애들이 야 섹스하면 중독돼 하지마 막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진짜 이번에 해볼 말은 그냥 갑자기 생각난 주제에요 뭐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진 않고 이번에 해볼 내용은 말할 내용은 쪼꼬뽀의 학교 학교 대학교 말고 초 중 고등학교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초등학교는 저때 초등학교는 전형적인 옛날 학교식 스타일 있잖아요 한 40... 뭐야 아 아이고 소리가 두번 나네 전형적인 그 옛날 스타일의 선생님 40대 여자분이시면 무조건 그 세모 꼴 뽀글뽀글머리 무조건 이 머리 하셨고 캐주얼이고 뭐고 없고 교사는 무조건 40대 이상에다가 항상 되게 그 옛날식 조끼 정장이라고 하나요? 옛날 막 조끼 정장에 무조건 막 불편한 힐 40대 인데도 그 전 그런 시절의 학교였어요 선생 중에서 70대도 있었어 70대 완전 할아버지 수업도 못해 수업도 좀 읽다가 그 책 읽잖아요 초등학교는 교사 하나가 국수사과형 다 하잖아요 책을 읽는데 한 20분은 항상 그냥 쉬는 시간을 줘 수업 중에 힘드니까 그리고 되게 내가 그 초딩 초코포도 못 잊을 정도의 수업이 있었어요 어떤 70대 할아버지의 수업이었는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30번씩 써라라는 수업이 있었어 그게 내 인생의 첫 깜지였던 것 같아 그 8살 9살 된 초코포도 이거 하면서 이 생각했어 시발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게 뭔 뭔 공부야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는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 동네는 조금 질적인 생활 수준 질이 좀 안 좋은 동네였어 그래서 그 위험한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당장 무너질 판자집에서 사는 애들 그 부모님도 그런 위치이신 거죠 그런 애들은 10중 8구 위험한 애로 자랐고요 그게 위험하다는게 꼭 나쁜 힘이 아니지 일찍 일해서 좀 더 진취적인 빠른 삶을 사는 멋지게 자란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진짜 그냥 양아치 야쿠자 막 이렇게 된 애들도 있어 건달 조폭 이런 애들 문신 여기 제 짝 중 하나 이런 여자애가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상하게 왠지 모르겠는데 짝꿍은 무조건 남자 여자로 붙였어 왜 굳이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고등학교 중학교는 다 남중 남고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 중학 제 초등학교 짝 중 되게 키 내 기억에 되게 키도 작고 귀엽고 소심하고 그냥 어물쩡어물쩡 되게 혼자 쪼물락 쪼물락 하는 여자애 있었어 그게 며칠 전에 인스타 친구로 나왔는데 양팔에 주작 봉황 그려진 문신사 돼 있는 거야 여자애가 고 돈 엄청 번 대며 차는 그냥 산다는데 멋지더라고 나도 그림 잘 그리면 그런 거 하고 싶었어 문신 좋아해요 저 문신 있거든요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래서 참 멋지더라고 뭐 참 그런 초등학교 다니면서 되게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꼭 있었는데 음악 선생님이 무조건 뚱뚱한 여자분이셨어 무조건 그 오페라 파마한 이렇게 오는 엄청 두꺼운 오페라 파마한 뚱뚱한 여자분이셨어 너무 예술적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수업 가잖아요 수업을 음악은 음악실에서 있는데 3번 중 한 번은 그냥 수업 안 한다고 교실 가 이런 선생님도 있었어 초등학교 때 수업 안 하니까 교실 가 하면은 담임은 그 반 애들 음악실 가 있으니까 담임은 또 딴 데 있나 봐요 그럼 그냥 우리끼리 반에서 노는 축제였지 그렇게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전설의 초코뽀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왜냐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나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꼭 나왔어 그 좋아하는 건 상관없는데 꼭 소문을 내 그래서 맨날 칠판에 뭐 누구 하트 초코뽀 맨날 이거 써있어서 아 나 그때 습관 배려가지고 그때 습관 배린 폐해를 중학교 섹터에서 말해줄게요 초등학교 때는 맨날 나 좋다고 소문나는 여자애들이 있었고 또 2학년이니까 3학년 때는 나 좋다고 여자애 둘이 싸워서 또 걔네 둘이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왔어 초코뽀 정해 얘야 나야 이거를 초등학교 2학년? 3학년? 몇 살이야? 9살? 10살 그때 정했어 와 근데 신기한 게 그 8살 9살 된 여자애들이 사랑 그리고 사랑은 한 명은 이랑만 해야 돼 얘랑 나 하나만 정해 이런 걸 어떻게 알고 그런 구도를 만들었지? 결국 전 아무도 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둘 다 내 스타일 아니었어 그 초딩 초코뽀가 그리고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낸 한 3, 4, 5, 6학년을 내내 같이 학교 다니고 학교 같이 퇴근 그게 뭐지? 학교에서 집 가는 거? 같이 학교 가고 같이 집에 가고 부모님들이랑 친해서 주말에 맨날 붙어 있었던 여자 있었어요 꽤 키 크고 이뻤었던 거 같아 근데 작년에 톡 하니까 일십하더라 얼마나 잘났다고 일십을 하지? 근데 그럴만한 게 걔는 엄청 이었고 키도 크고 지금 스튜어디스래요 나 일십해도 걔는 합법이야 그리고 전혀 그리고 날 일십한 게 오히려 득이 된거지 그리고 아 나 초등학교 땐 항상 그랬어요 그 누나들한테도 소문이 나서 쉬는 시간마다 나버려온 누나들이 있었어 그래서 누나들이 쟤가 초코뽀야? 쟤 얼굴 빨개진 거 봐 너무 귀여워 하면서 누나들 오고 학교 길에 누나들 만나면 아 얘가 걔라며 얘가 쪼꼬뽀라며 너무 귀여워 타마마 같아 하면서 막 따라다니고 어디 살아? 막 그랬었어 누나들이 그때 제가 학원을 다녔어요 5학년쯤에 그때 학원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도 딴 학교 누나들도 있잖아 학원에는 얘네들이 너무 귀여워 펭귄 같아 하면서 막 나 엄청 귀여워해고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연상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? 누나들은 항상 날 귀여워해서 그래서 내가 연상을 좋아하는 애가 됐나? 그래서 저는 항상 인기 많았고 항상 매년 학년 올라갈 때마다 나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는 애는 꼭 있었고 내 집 현관에는 발렌타인데이 때 항상 초콜릿이 놓여 있었고 아주 흐뭇했어 그때 들은 얘기 중 아파트 살 때 딴 학교 다니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걔네 부모님이 나한테 말했어 우리 딸이 현관 너 아파트 현관에 초코놨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찬란했던 일들이 지금은 그 중간에 초코보가 한번 바뀐 것 마냥 없던 일이 돼버렸네요 그렇게 찬란하게 살았던 내가 왜 이런 찐다고 대학생이 됐을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전 항상 이쁨 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도 그랬어 중학교 1학년 때도 그 바이올린 전공하는 애 있었는데 걔가 막 나 좋아한다고 소문내셨어 걔가 쉬는 시간에 혼자 있을 때만 봐 하면서 쪽지 주고 간 적 있었어 그래서 나는 아유 귀엽네 키 나보다 큰 애였는데 화장실 가서 혼자 봤어 근데 딱 초코보 바보라고 써있더라고 그리고서는 소식이 끊겼네요 걘 아마 유학 가서 외국에서 뮤지션으로 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2학년 때는 없는 거야 2학년 때 소문이 안 났어 그래서 어? 뭐지? 그동안 내 인생 10년 동안은 10년? 아니구나 초등학교 6학년 중1 7년이네 7년 동안은 항상 날 좋아한다고 소문난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어? 왜 없지? 막 이상해지는 거야 막 기분이 어 이상하네? 이럴 리가 없는데? 나와야 되는데 이쯤 되면?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좀 변화구를 던졌어요 내가 좋아해보자 그래서 별 관심도 없는 애인데 그냥 은연중에 막 내가 소문을 냈어 야 나 쟤 되게 이뻐 보인다 하면은 애들은 좋다고 야 초코뽀가 누구 또 좋아하네 막 소문도 잔뜩 내 그때 진짜 난 좋아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거 뭔지도 몰랐고 애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순수했거든요 근데 그냥 날 좋아하는 애가 없네? 어? 뭐 이상한데? 하는 마음에 그냥 야 나 그냥 좀 누군 얼굴 말도 해본 적 없는 여자였어 근데 그냥 야 나 걔 좋아해 막 이런 소문을 냈었어 그러다가 한 며칠 뒤에 답이 왔어 그 소문 난 당사자 여자애한테 자기도래 자기도 초코뽀 좋아한대 그런 소문이 났었어 그래서 그때 막 스마트폰도 아니지 그때 막 휴대폰이 생겼을 때에요 그때 막 애니콜 휴대폰 쓰고 있는데 그때 막 그 여자애한테 막 문자 봐 어 나 누군 누군데 뭐 너 좋아한다며? 막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 내가 어 그렇지? 하면은 그런 여자애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 그때 나 물리치료 받다가 문자 봤는데 안 어색할 자신 있어?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여기서 팩트를 말하면 나 때는 그랬거든요 나 때는 초등학교 아 전 중학교 때까지 여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성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야동 야동 본 적도 없지 있는 줄도 모르지 사랑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악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연애, 사랑, 여자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 많았어요 성정이 느려서 근데 상대적으로 여자는 좀 빨리 빨리 안다고 하더라고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좀 더 빨리 뭐 사랑 뭐 남자 이런 거 조금 남자애들보다 빨리 알고 남자는 좀 늦게 오고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좋아하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사랑도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 여자애가 안 어색할 자신 있어? 해서 응? 그러고 사귀었는지도 아닌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어 말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결국 근데 참 씩씩하고 활발하게 잘 큰 여자애 같더라고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때는 중학교 때까지 일진 남자애들 뺀 남자애들은 완전 애기야 막 그냥 애기들끼리 막 완전 애 중학교 된 남자애들도 애기들처럼 막 놀고 손으로 막 손 장난치면서 놀고 여자애들은 막 화장하고 막 누구누구 좋아하는데 야 나 누구랑 섹스했어 막 중학교 애들이 그런 얘기하는 수준이었고 그래서 한 남자는 저희 동네 남자는 고딩 때부터가 남자였고 그 전까지는 그냥 애기였지 사춘기도 안 오는 애기 그러다가 와 진짜 중학교 때 일진이 되게 심했어요 중학교 때 일진들은 자기들끼리 막 난교를 하는 거야 막 소문이 나 그리고 그 일진 당사자이들이 말하지 자기들끼리 막 누구누구랑 노는데 여자애들 불렀는데 걔는 친구들 와가서 다 같이 막 가슴 만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해 그 당시에는 성교육이 없었어요 성교육이 없었어 나 고등학교 때 처음 성교육 했었어요 콘돔 피임 임신 배란 생리 뭐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배웠어 왜냐면 고등학교 성교육 교사 되게 어린 막 이제 스물 한 네다섯대에 모이는 되게 이쁜 여자분이 성교육 강사로 와 와서 자습시켜 한마디도 안하고 그래서 성교육을 배운 적이 없었어 저는 그래서 성교육을 늦게 배웠죠 아무튼 저희 동네는 그랬거든요 그게 약간 동네에 악영향이 된 거 같아 동네도 후진 동네인데 성교육도 안 시켜 교육도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다 다 그 성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야수가 돼 있는거지 되게 심했던게 아 저 초등학교 때 성폭행 당한 적 있었어 여자애한테 근데 성폭행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그때 유독 덩치 크고 이쁜 퀸카 여자애가 있었어 그때는 퀸카라고 했죠 걔가 자기 친구가 나중에 왔고 나한테 쪼꼬뽀야 끝나고 우리집 올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뭣도 모르고 갔지 그냥 친구니까 놀러 갔어 놀러 갔지 그런데 걔 저보다 키가 10cm 큰 여자애였어 걔랑 걔 친구 둘이 있는 거야 나는 걔 친구집 들어갔고 그리고 그냥 TV 스폰지밥 보면서 놀다가 갑자기 그 여자애가 무슨 끈 같은 걸로 내 손목 발목 묶고 몸을 막 만졌어 간지럽히듯이 막 만졌어 근데 내 생각엔 그런 취향인 여자애였던 거 같아 근데 그게 다예요 뭐 막 벗기고 뭘 확 하고 그러진 않았고 그냥 손목 발목 그 애기들 장난같이 조그맣게 묶고 막 내 몸을 만졌어 간지럽히면서 근데 난 그게 뭔지 몰랐어 이게 뭐 성적으로 어떤 건지도 몰랐고 그냥 아 이런 장난이구나 하고 넘어갔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성복행 당한 거더라고 내 생각에 걘 그 여자애는 아마 그런 취향이 아니었을까 싶어 막 남자 묶고 괴롭히고 간지럽히는 여자애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뭐 그냥 뭐 그냥 애기들인데 유독 그 엄청 그 허름한 빌라촌에 사는 남자애들 있잖아요 걔는 유독 나쁘게 크는 경향이 컸어 등교길에 꽁초 주서다 펴 막 초딩이 뭘 한다고 초딩이 꽁초 주서다 펴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고 저는 비교적 안전하게 자랐어요 조신이 차분하게 안전하게 자랐어요 계속 말하면 목 아프니까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강제로 슬슬 좋아하는 노래가 바닥났네 뭘 틀어야 되지 DUN 영화 DUN 그 트레일러 노래는 틀을까 DUN 메인 테마 노래 좋더라구요 DUN 메인 테마 11년전 이건 아니지 이거구나 다음은 중학교 시절 이야기 중학교 중학교 내가 아마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라는 걸 괭 조금씩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범죄자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선생이거든요 난 정말 선생이라는 직업을 싫어해요 근데 왜냐면 되게 아픈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 아픈 원인의 반 이상은 내가 원인 제공이지만 아무튼 난 선생이라는 직업이 너무 싫었어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왜냐면 엄청 좋은 선생도 많았지만 나쁜 선생이 더 많았고 날 너무 아프게 한 선생들도 있었고 중학교 때 난 담임이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 좀 임팩트 있는 사건 아니면 중학교 때는 저는 여자 30명 남자 10명인 중학교에 다녔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땐 동네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었나봐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다니니까 뭔가 좀 혼란스러운거지 왜냐면 난 중학교 때까지 사춘기도 안 와서 뭐 사랑 여자 이런 거 전혀 몰랄 때였는데 여자가 30명 있어 근데 너무 불편해 막 남자애들이랑은 장난짐해서 놀 수 있는데 그 당시 여자애들은 벌써 성숙해져가지고 화장하고 막 누구랑 섹스했다 막 이런 소문나고 그런 수준의 여자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는 완전 그냥 애기 중 애기였던 거야 그냥 아직도 막 만화 얘기하면서 남자애들이랑 깔깔대면서 노는 그런 나였는데 그런 내가 중학교에서는 뭐 그냥 얌전히 잘 지냈어 근데 진짜 중1 담임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중3 담임도 기억 안 나 중2 담임만 기억나 왜냐면 중2 때는 담임이 막 23? 24? 되는 누나였어 사실 누나지 그 정도면 누난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엄청 좋아하는 누나로 또 소문이 났어 근데 저희 동네는 좀 야생적인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담임한테 누나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었어 뭐 열설 차이면 누나지 하면서 누나 이런 애들 있었어 막 혼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친구로 넘겼었던 거 같애 그리고 중학교 땐 뭐 일 없었나? 아 중학교 때 되게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 그 꽃보다 남자의 F4 같은 게 있었어 우리 중학교에 그래서 막 F4 오빠들 나오면 막 여자애들이 창문에서 깨악 오빠 오빠 하다가 유리창 떨어진 적도 있어 3층에서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 그래서 막 그 F4 오빠들이 막 1학년 애들 교실 들어와 그래서 야 일로와 안아줄게 하면 막 여자애들이 깨악 오빠 하면서 막 안아 오빠를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그거를 선생들도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그걸 어떻게 단속을 해 뭐 무슨 성매매 단속도 아니고 그거를 밤마다 가서 야 너 남자 여자애 너 뭐 했어 막 그러기도 이상하잖아 막 한창 아이돌 연불풍이 그때 불었었던 때였을까요? 중학교 때?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죠 그래서 막 아 잘생기고 싶다 근데 나는 중학교 때부터는 제 외모가 떨어졌나봐요 그때부터는 뭐 뭐 만나러 온 누나도 없었고 뭐 꺄악 초코포 귀여워 타마마 같아 이런 누나도 없었죠 그렇게 지내다가 슬슬 사춘기가 올 때쯤이었나봐 중2인가 중3인가 갑자기 막 다 어색하고 무섭고 학교들 못 다니겠는 거야 막 애들도 갑자기 막 거리감 느껴지고 그래서 그땐 그 사춘기 특 별것도 아닌 건데 굉장히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져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학교 못 다니겠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보통 이러면 담임이라면 딱 돌아보면서 자기 반 애잖아 돌아보면 어 왜 뭐 뭐 때문에 이렇게라도 관심 가질 줄 알았어 근데 담임이 안 돼 이러고 마는 거야 직컴 보면서 난 옆에서 뻘쭘하게 서있어 막 약간 울막울막 하면서 선생님 저 학교 못 다니겠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냥 안 돼 가 알려고도 안 해 그때 이런 일이 조금씩 충격이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안 좋아하게 되고 고등학교 때 하이라이트를 찍었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되게 이상한 문화가 있었어 여자가 30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자 30 남자 10 이래서 여자애들이 막 반 군기 잡고 분위기 잡는 애들이었어 막 무섭게 여자 마피아처럼 반 들어오면 여자애들끼리 동그랗게 앉아있어 그럼 남자애들은 구석에서 뭐 할 거 없이 쭈뼛쭈뼛 하다가 나가 그래서 반의 주도권을 뺏겨 여.. 그 체육시간에 옷 갈아입잖아요 여자애들이 교실에서 먼저 옷을 막 훌렁 벗어 그럼 남자들은 그냥 나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펜돔의 사회에서 살았죠 일종의 하.. 하.. 그리고 이때쯤이 그.. 성적으로 일찍 눈 뜬 애들의 전성기였어 막.. 막.. 뭐.. 쪼꼬뽀 중학교 이름을 가명으로 쪼꼬중학교라고 할게요 뭐 쪼꼬중 대표 걸레 하면 막 여자애들끼리 와 쟤 또 누구랑 잣때매 와 걸레년 막 이렇게 험담이 엄청 심했어 유독 일찍 무리와 일찍 여자애들이 막 성적으로 막 쟤 누구랑 잤네 뭐 또 뭐 딴 애랑 잤네 막 소문소문 엄청나고 되게 무서웠죠 그리고 막 이런 애도 있었어 여자애 중에서 되게 좀 이쁜 애가 있었어 걔가 막 나한테 와 쪼꼬뽀.. 야 너 나랑 자고 싶냐? 막 이런 근데 걔가 이렇게 말해 하면 안돼 중독돼 그래서 막 열.. 열다섯살 여섯살 된 여자애들이 야 섹스하면 중독돼 하지마 막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진짜 근데 내가 누구 좋아한다고 소문났었을 때였던 거 같애 막 그래서 되게.. 근데 되게 이쁘고 되게 진취적인 여자애들이었던 거 같애 그 여자애 성인 돼서 만났거든요 알바하다가 차있어 21살 된 애가 21살 된 여자애가 차있어 너무 박탈감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중학교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제 친구 중 저는 아니고 제 친구가 그 미친놈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때는 그게 미친 짓인지 윤리교육이 없어서 모를 때야 막 막 쉬는 시간에 빈 교실 가서 여자애들 생리대 훔치는 미친놈이 있었어 진짜 그리고 막 자랑해 나한테 야 오늘 누구 거 훔쳤다? 쓴 건 아닌 거 같고 새 제품을 훔쳤다는 거겠죠? 진짜 개미친놈이 있었어 근데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와 완전 미친놈 하잖아 그때는 몰랐어 그게 나쁜 짓인 줄도 몰랐어 왜냐면 그냥 몰랐어 가정교육의 문제였을까요? 아니면 애초에 생리가 뭔지도 몰랐고 생리대가 뭐야? 그래서 물어봤어 야 생리대가 뭐야 하니까 아 뭐 여자 기저귀 같은 거야? 그냥 그렇게 넘겼던 기억이 나 지금 생각하면 당장 다 그 경찰서 집어넣어야죠 그런 애들 그런 걸 묶고 한 애도 잡혀가야지 뭐 지금은 안 그러겠죠 하지만 저 때는 저는 진짜 그게 뭔지 몰랐고 나쁜 짓인 줄도 몰랐어 그리고 왜 그랬는지도 몰랐고 그런 사회에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뭐 그러고 그냥 조용히 완전히 살았던 거 같아 뭐 일 있었나? 재밌는 일?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네 아 의외로 여자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막 까오잡는 남자애들 이런 애들 없었고요 아 맞다 있었다 뭐 일 있었다 내가 은근히 놀림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여자랑 노는 게 편했고 항상 동네에 친한 애들은 여자애였어 그래서 여자랑 많이 노니까 일부 일진 무리가 나한테 야 여박이! 막 이렇게 놀렸어 여박이 뜻은 모르겠어 어디서 어원이 어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말이에요 여박이 대충 의미는 뭐 여자랑 노는 애 막 고추 떨어지는 애 뭐 이런 의미로 많이 놀렸어 그래서 내가 여자를 막 억지로 벌리했던 거 같아 생각해보면 중1 때까지는 그냥 막 여자애들이랑 놀고 그랬는데 2학년 때? 1학년 말기? 그쯤에 동네에서 놀림을 받았어 약간 충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여자들을 막 멀리하고 억지로 피하고 막 그래서 제 가치관이 꼬였어요 그러다가 남고 갔는데 당연히 여자는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대학 왔어 그러니까 여자랑 노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또 놀림 받는 트라우마였나 봐 그래서 못 어울렸죠 과에서도 못 어울리고 여자랑도 못 어울리고 그냥 그런 찐따 같은 애로 살다가 지금이 된 거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아 이 생각났다 중학교 때 그 공고 다니는 무서운 오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여자애들 나오잖아 좀 일친 여자애들 야 타 중고등학교 애들이 야 타 하면 여자 태워 그리고 어디 가 그러면은 걔 이제 뭐 애가 졌네 뭐 어떻게 됐네 소문나서 소문이 나고 없어져 학교를 안 다니게 돼 뭐 전학 갔는지 자퇴했는지 정학됐는지 모르고 그냥 애들이 없어져요 아예 오토바이 오빠들 오토바이 타고 간 여자애들 그냥 없어져 내 생각엔 무서운 일을 당하고 학교를 옮긴 게 아닐까 싶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리고 그 오토바이 오빠들이 남자애들 태워 그럼 야 기스 났네 돈 내 돈 내 수리비 내 해서 돈 뜯어 일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무서운 자외였죠 그리고 저는 방송부를 초중고 내내 했어요 딱히 의미가 있진 않았어 근데 그냥 했어 방송부를 하면 좋은 게 학교 축제 체육대회 다 빠질 수 있거든요 우연히 그랬더라고요 좋았죠 덕분에 꿀 좀 빨고 저희 중학교 때는 이상한 문화가 있었어 강압적인 군기교육 같은 문화가 있었어 군대야 거의 군대였어 수업 끝나면 애들 강제로 교실에 다 잡아 그리고 무슨 대회 연습한다고 뭐 시 외우게 시켜 그럼 여자애들이 분대장을 맡아 분대장이라고 해야되나 여자애들이 그런 걸 맡아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시험 봐 이거 다 못 외우면 집에 못 가 그래서 막 애들 막 9시 10시까지 교실에 있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남자애들의 노는 분류가 갈라졌어요 저처럼 좀 꼬인 애들은 싫다고 도망갔지 왜 내가 너희들한테 지배 당해야 돼? 왜 너희 말대로 강제로 남아야 돼? 해서 도망갔어 근데 난 합법적으로 방송부야 방송부는 그 대회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합법적으로 도망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저 같은 애들 여자애들이 막 그렇게 야 니네 다 남아서 이거 외워 라고 하는 게 너무 싫은 애들은 도망가 그러면 이제 영원히 그 무리랑 못 어울리고 그게 좋아 좋다고 잘 어울리는 남자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그냥 학교에서 계속 여자애들이랑 같이 놀고 같이 사귀고 가고 그래 참 안타깝죠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자유를 뺏는 거잖아 나는 이제 자꾸 끝났어 그럼 집 가도 되는데 여자애들이 이거 외워야 돼 그래야 돼 그런 명목 하에 막 10시까지 애들 잡아놔 당연히 그게 싫지 그래서 싫어서 가는 애들은 그 조직에 못 어울리는 애야 진짜 어울리는 애는 같이 남아서 놀고 할 거 하고 그러는 거였지 이게 제가 꼬인 원인 중 하나겠죠 그래서 저는 방송부를 하니까 저는 인생에서 축제 대회 체육대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초 중 고 내내 한 번도 재밌지도 않고 평리도 없고 대학교 때는 난 감히 갈 수도 없었죠 나 같은 애는 그래서 방송부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 그리고 고등학 중학교 섹터는 뭐 이 정도가 단 거 같아 별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어 고등학교 남고였고요 그때 우리 고등학교에 신기한 문화가 있었어요 못생길수록 일진이야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저는 그때 한창 외모지상주의 찌든 미친놈이었어요 그래서 막 남자애보고 와 저렇게 못생긴 애는 진짜 보기만 해도 막 패고 싶은 못생긴 애들이 있었어 그런 애들이 무조건 일진이었어 그래서 일진 꼬래 일진들이라고 모여서 같이 학교할 때 보잖아 진짜 어디 모지리들 뭐하는 거 같이 너무 못생기고 끔찍한 애들이 일렬로 그.. 그 허세 부리면서 걷고 있는 거야 너무 웃겼어 참 나도 미친놈이었고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초중고등학교 초중학교 땐 막 잘생긴 오빠들 주위로 모이고 뭐 잘생긴 애들이 뭐 좀 더 일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정반대로 못생길수록 일진이었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되게 얌전히 잘 놀았고 남고니까 까오 잡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 한 반에 다섯 명 정도는 그 책상에 다리 올리고 책상에 발 올리고 이러고 있어 책상에 발 올리고 까오 잡느라 그랬고 저는 고등학교 때 교복 넥타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.. 복장 검사할 때 빼고는 넥타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답답해서 근데 또 신기한 게 남고 애들 있잖아요 겨울에 그.. 속에 흰 티 입고 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조끼 입어 근데 바지는 무조건 반바지야 체육복 반바지 난 이게 너무 싫었어 패션적으로 왜냐면 위는 막 넥타이까지 다 해 꼭 남고의 남자애들 특 넥타이 절대 안 불러 왜지? 난 답답해서 한 번도 안 하고 다니는 적 없거든요 넥타이? 남고 애들은 넥타이를 절대 안 푸는 거야 비록 바지는 반바지를 입을지언정 넥타이는 절대 안 푸는 거야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저는 넥타이 절대 안 맺고 난 양말도 안 씻고 다녔어 미쳐가지고 추울 때 빼고는 근데 어떻게 그러고 다녔냐 학교가 7시 그땐 등교 시간이 7시 반이었나? 그랬어요 7시 반 아마도 맞아 7시 반이고 8시에 자습하고 9시에 1교시 시작? 8시에 1교시 시작? 그랬거든요 전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학교에 갔어요 걸어서 가까워서 그러면 경비도 없고 수위도 없어 근데 문은 열려 있더라고 신기하게 그래서 전 무조건 일찍 가서 정문에서 막 선생들이 서서 야 너 머리 뭐야? 하고 막 가위로 자르고 바지 그거 뭐야? 바지에 칼질하고 그런 거 저는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땐 그런 거 있었어요 머리 길잖아 그냥 입구에서 그냥 가위로 그냥 싹싹싹 잘랐어 그리고 바지 줄이네 있잖아 칼로 그냥 찢었어 바지 야하지 않게 바지 땀만 어떻게 찢었어 그런 일이 흔했죠 그래서 저는 그 꼴 보기 싫어서 학교를 6시 반에 갔어 학교에 가서 1시간 자 아 개꿀이었어 3년동안 그랬던 거는 그것도 좀 미친놈 같지 않아요? 3년동안 학교를 6시 반에 가서 1시간 자고 아침 자습 그냥 조카라고 자 아침 자습이고 뭐고 그리고 1교시 수업하고 그랬었던 거 같아요 그때 되게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내가 선생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 저는 스마트폰도 낸 적 없어요 뺏긴 적도 없고 낸 적도 없고 선생님한테 맞은 적도 없어 되게 난 모범생 중 하나였어요 아무튼 저는 휴대폰을 당당하게 안 냈고 안 썼어 안 내고 꺼놨어요 항상 그러면 내가 책임진 거잖아 근데 제 친구가 안 내다가 뭐 진동이 울려서 담임한테 걸렸어요 수업시간에 그래서 휴대폰 뺏기고 일주일 뒤에 받았어 근데 그때 반에서 잘 노는 애들 있잖아 잘 노는 애가 수업시간에 담임한테 애니팡 하트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야 나 담임한테 하트 보냈어 쉬는 시간에 담임이 와서 걔랑 실랑이를 했어 폰 걷었어 그리고 걔가 아 선생님 아 그게 아니고 막 이걸 꼭 해 그러니까 폰 주는 거야 담임이 다시 폰 꺼나 하고 다시 주는 거야 나 이거 보고 와 내 친구는 진동 한 번 울렸다고 말 한마디 없이 폰 뺐더니 반에서 좀 노는 애는 입 좀 털었다고 폰 뺏길 거 다시 돌려봤네 이거 보고 와 난 어이가 없어서 저러에도 너무 어이없었어 내 일도 아니지만 너무 어이없었고 없었고 그리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절정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이 그 빡태가 빡대가리로 진짜 유명한 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일로 강제 가출을 당한 적이 있었어 쫓겨난 적 있었어 쫓겨났으니까 하루 학교 안 갔죠 하루 학교 안 가고 집도 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집은 들어가서 잘 화해했지만 가족이랑 하루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 다음날 담임이 쪼꼬포야 잠깐 와봐 하는 거야 그래서 갔어 근데 그 담임이 이러는 거야 야 쪼꼬포야 난 너가 난 어제 너가 학교 안 온 줄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냐 어떻게 알았냐면 학교 끝날 때 우리 부모님이 학교에 갔었대 근데 담임이 몰랐대 쪼꼬포가 학교 안 왔어요? 몰랐대 자기 반 애가 하루 학교 안 온 걸 몰랐대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돼? 싫어해야 돼 우리 부모님이 학교 찾아가서 알았대 그래서 무슨 일 있었어? 그래서 아 이런 이런 일로 가출을 타고 지금 잘 들어갔습니다 어 알았어 조심해 뭐 그냥 이러고 말았던 거 같아 와 나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어이가 없었어요 아주 태연하게 야 쪼꼬포야 또 가출 쫓겨난 애한테 난 너가 학교 안 온 줄 몰랐어 진짜 빡대가리로 유명한 선생이었어요 당시에 뭐 그거 빼고 나쁜 적은 없었지만 그 선생이 되게 특이한 게 여자 조금 서른? 초반 되는 여자 선생이었는데 꼭 꼭 그 교실에서 복도에서 남자 애들이랑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했어 태연하게 그리고 아 이때부터 제가 선생 혐오가 극에 달한 게 막 20대 막 그 교대 시험 시험 졸업한 20대 젊은 여선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진짜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업을 한 선생도 있지만 1년 내내 자습만 한 선생님이 있었어 여선생 젊은 여선생들 근데 진짜 나는 공부 안 하는 학생으로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와 우리 부모님 그거 세금이죠 고등학교 교사도 맞나?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도 막 그 노동하면서 일하는데 저 선생들은 수업 들어와서 자습 한마디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돈 벌고 사네? 이게 너무 어이없는 거야 과목도 기억 안 나 무슨 특수 국어? 뭐 그런 거였거든 특수 국어? 특수 국어 시간은 무조건 자습이었어 단 한 번도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 그 선생은 그렇다는 건 그 수업 빼고 뭐 수능 특강 이런 걸 넣는 게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네요 저희 고등 때는 동네 평판이 너무 안 좋았어요 동네가 너무 시공창 중 시공창이라서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국수, 사, 과 아 저는 문구하니까 과학이 없죠? 국어, 수학, 영어 뭐야 이게 다야? 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 이 4과목을 뺀 모든 건 자습이었어 체육, 음악, 미술 무조건 자습 단 한 번도 수업한 적 없어요 1학년 때는 했어 1학년 때 미술 수업, 음악 수업 했는데 2학년 때는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무조건 자습 국수사가 영 뺀 모든 과목은 자습 그리고 3학년 때 존나 난 진짜 어이없는 게 3학년 때 중국어, 일본어 정했어요 중국어, 일본어 정했어 정하면 뭐해 또 자습인데 그냥 반 나눈 거였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좀 그래서 중학교 때는 좀 자습만 하고 아 그리고 2주에 한 번 수요일 5, 6, 7교시는 특별활동이 있었어 특별활동 뭐 뭐 어떤 제작 동아리 어떤 제작 동아리 어떤 제작 동아리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걸 매년 학기 초에 정했거든요 담임이 나와서 뭐 실패했어 뭐 로봇 제작 동아리 뭐 애니메이션 동아리 미술 동아리 저거 한 6개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정하고 담임이 말해 이건 그냥 랜덤이다 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이걸 랜덤이야 하면은 조금 반해서 총명한 애들이 말해 그럼 그거 뭐 무슨 특별활동이에요 하니까 이름만 있는 거고 활동하는 거 아니야 하고 진짜 특별활동 한 적 없어 그래서 수요일 5, 6, 7교시는 그냥 무조건 땡 자습 그냥 땡 자습 다 때려박은 땡 자습 말이 땡 자습이지 자는 시간이었어 자습인데 담임은 그 반에 또 와있지도 않아 그냥 야생이야 야생 수요일 5, 6, 7교시는 그냥 복도 애들 다 돌아다니고 막 파티하고 막 미친놈들은 번호 가져와서 라면 끓여 먹고 그러는 곳이었어요 특별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우리 학교가 무슨 혁명 특성학교라고 무슨 북한 이름 같네 혁명당 무슨 혁신학교 뭐 이런 거 받겠다고 기똥찬 아이디어를 낸 게 있어요 고등학교는 담임이 모든 걸 가르칠 수 없잖아요 중고등학교는 수학선생, 영어선생, 국어선생 다 따로 했잖아 영어선생, 수학선생 그 선생들이 1교시는 1학년 1반 2교시는 3학년 1반 이렇게 이동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여기서 한 수를 더 떠서 학생도 이동시켰어 학생도 그러니까 제가 뭐 1학년 1반이에요 근데 다음 시간이 수학이야 어? 수학이네? 그럼 3학년 10반이네? 그럼 계단으로 3층 올라가서 3학년 10반에 앉아 그럼 선생도 3학년 10반에 와 그러다가 어? 2교시는 영어네? 영어는 또 2층 별관이네? 그럼 또 2층 내려가서 또 저쪽으로 한참 더 가 그럼 선생도 그렇게 와 복도가 항상 이 개 지랄판이 나는 거야 우리는 앉아있고 담임만 옮겨도 되잖아 근데 학생까지 옮겼어 막 1층 갔다 3층 갔다 2층 갔다 1층 갔다 막 개 지랄판 만들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 가방 놓고 다니잖아 가방은 맨날 털리니까 학생 주임? 그런 애들이 교실 들어다니면서 이거 니 가방이야? 하나씩 검사해 그리고 이 병신 개 짓거리를 하고 상장을 받았대 학교 그 정부에서 이러니까 한국 교육은 이미 가버린 지 오래고 미친놈들의 누가 누가 미친 짓 잘하나 시합하는 그 무술 대회 같은 공간이죠 학교는 근데 더 웃긴 건 이게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해야지 3학년 때는 안 해 3학년 때는 그 지랄 안 해 그 3학년 때는 그냥 교실에 계속 앉아 있어 선생님들만 왔다갔다 해 세상 행복했어 1학년 2학년 그 2년 동안 지랄 3층 1층 2층 1층 3층 4층 하다가 3학년 때 정착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리고 굉장한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 1학년 3학년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저 때는 1학년이 5층이었어 그리고 3학년이 1층 썼어 근데 2학년 때는 고정이고 3학년 때 바뀌었어 3학년이 5층이고 1학년이 1층이야 난 1학년일 때 5층 갔지 2학년은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층이었지 근데 3학년 때 바뀌었네 근데 또 5층이네 와 나 너무 화났어 분명히 누구는 1학년 때 1층 쓰고 3학년 때 1층 쓰고 했잖아요 저희 학년은 무조건 5층이었어 그냥 하필 재수 없이 그렇게 껴가지고 아 제가 3학년 때 방송부를 했어요 근데 방송부 할 때 학교 축제가 있어요 축제 때 저희 학교 전통이 옆에 여고 애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춤춰 그 조금 야하게 있고 그래도 돼 고등학교 애들이 근데 그 학교 강당에서 축제를 하는데 그 여자애들이 대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대기할 곳이 우리 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담임이 여자 담임이었는데 여자반이 여자 담임이 들어와서 야 니네 그 여자애들이 여기 대기실로 써야 되니까 니네 다 나가 이러는 거야 다 나갔어 담임이 그 여자애들 춤추러 왔는데 그 축제 행사 그 순서까지 대기할 곳이 없으니까 자기 반을 쓰겠대 그래서 우리 반 애들 다 내쫓고 그 반에 여자애들이 있고 그랬어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죠 그땐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 아무도 그게 이상한 줄 몰랐어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죠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만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수학선생은 항상 어딘가 정신이 미쳐있어 항상 어딘가 약간 미쳐있는 사람들 느낌 셌어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걸어다니고 수업중에 갑자기 막 등 돌더니 갑자기 막 혼자 말하고 이러더니 자 뭐 미적분 할 건데 하면서 수업해 근데 다 어딘가 미쳐있는 게 보통 수학선생은 젊은 수학선생은 없더라고 다 한 50은 돼 보이는 분들이 했는데 무슨 개량 한복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단소 들고 다녀 훈장님 그 머리에 그 삽간만 안 했지 옛날 훈장님이었어 수학선생님들은 항상 광인이었던 것 같아 수학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될까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때 수학선생 중 레전드 수학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1년 내내 똑같은 옷 1년 내내 똑같은 똥갈색 옛날 카라 있는 옛날 응답하라 1988 그런 거 시절에 나올 법한 카라 있는 갈색 옷을 맨날 입어요 그리고 안 신는지 머리엔 하얀 점이 가득 붙어있어 머리에 여잔데 그리고 수업하면 또 막 되게 똑똑해 막 수학 설명하는데 저는 문과에다 수학 포기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근데 그러다가 자는 애 하나 걸리잖아요 그러면 야 너 나와 하고 30분을 걔랑 놀아 30분을 막 그 선생님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야 너는 네가 수업하는데 뒤에 있는 애들이 막 자 그러면 좋겠냐 이렇게 시작해 그럼 애들이 막 아이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꼭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선생들은 얘랑 진짜 거짓말 없이 30분을 놀아 30분을 애 세우고 선생 있고 이렇게 교탁에서 1대1로 무슨 스탠딩 코미디 듀오 스탠딩 코미디 하듯이 둘이 계속 놀아 그러다가 막 야 너 몇 대 맞을래? 하면은 아이 선생님 때리는 건 좀 그렇고요 막 이렇게 말해 그러면 나는 그 수학선생이 애 하나 나오잖아 그럼 난 그때부터 자 아 씨 하고 그냥 자 개꿀이었어 그러면은 쭉 잘 수 있으니까 왜냐면 선생들은 걔랑 노니까 그리고 내가 그때 그 학교 평가를 하잖아요 선생 평가 거기서 그 수학선생님한테 자꾸 수업시간에 애 나오게 해서 둘이 노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30분이 그냥 날아간다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썼어 근데 그 선생님 우리 반 와서 말해 제가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학생이 뭐 학생이랑 30분 노는 거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 뭐 지가 수업해봐 안되나?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 들으라는 듯이 참 너무 웃겼죠 그리고 그 제가 선생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한테 가는 돈이 너무 아까웠고 선생님이 진짜 개나 소나 되는구나를 그 학 난 학교 다니면서 배웠어 물론 지금 진짜 선량하고 책임감 가진 멋진 선생님들 많은 거 알아요 근데 내가 다닌 학교는 진짜 그 두 손 두 발만 있으면 하는 거구나 저 직업은 왜냐면 영어선생 국어선생이 다 나와서 책표 그냥 읽어 뭐 아이엠어보이 휘이서걸 뭐 1 더하기는 귀요미 뭐 쪼꼬뽀쪼꼬뽀 이런 걸 그냥 읽어 그리고 한 50분 동안 책을 쭉 읽어 뭐 영어선생 같은 경우는 읽고 아이엠어보이 뭐 이거는 나는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하고 넘어가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나는 선생이 도대체 뭐 하는 직업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책 읽는 사람이구나 거기에 플러스 자는 애 깨우는 선생님 직업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 진짜 책임감 가득한 선생님은 그거 아세요? 말하다랑 읽는다 이 차이 말하다는 그냥 그냥 쭉 긁는 거야 뭐 아이엠어보이 근데 좀 읽는 좀 말한다 진짜 능동적인 선생님들은 이것은 이런 뜻이고 하고 막 되게 능동적으로 막 칠판에 쓰면서 이 뜻은 이런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막 이렇게 멋지게 설명을 해 딱 세 명 빼고 근데 나머지 선생은 다 그냥 아이엠어보이 이걸 그냥 쭉 읽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고3 때는 공부는 안 했지만 꼴에 머리를 썼어요 그때 집에 갤럭시 탭이 있었어 그때 갤럭시 탭이 있었는데 고3 때 공부하는 척은 해야겠고 학교는 싫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잖아 그냥 보란듯이 그냥 갤럭시 탭 꺼내서 EBS 수능 특강 틀어 그리고 이어폰 꽂고 그럼 선생들이 쪼끄보도 뭐해? 하면은 EBS 강의 들어야 하면 뭐라 할 수 없잖아 자기가 EBS 수능 특강보다 잘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냥 넘어가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선생들 수업할 때 항상 그냥 난 갤럭시 탭에 EBS 수능 특강 보고 있고 가끔은 그냥 애니타운 받아서 권담 보고 있고 그랬어요 합법적으로 미친놈이었어 그렇게 된 애가 내신 5등급의 지방대 다니고 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선생님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되게 책임감 강한 선생님들은 자기 수업 끝났고 퇴근 시간인데도 애들 막 데려가서 알 때까지 가르치고 그랬어 나도 한번 그 국어 시간에 형태소 몰라서 그 선생님한테 찍혀서 학교 끝났는데 6시 넘었는데 자습 야자하잖아요 전 야자자 안 했어요 야자 시간에 그 선생님의 명하에 강제로 나머지 교육을 했어 굉장히 짜증나고 불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진짜 책임감이 있는 선생님이구나 나머지는 그냥 다 나라 세금 철밥통 가진 잘 사는 애들이구나 진짜 선생님은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나머지는 그냥 뭐 그것도 노력해서 했지만 진짜 책임감 없는 양아치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전 지금도 선생님을 굉장히 혐오해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칭호도 싫고 선생님이다라고 하면은 아 양아치네 이 생각부터 뭐 제가 나쁜 거기도 하지만요 그만큼 전 선생님이라는 게 싫었어요 아 이런 것도 있어 남고잖아요 고딩 때 남선생들한테 남자애들이 친근하게 대하잖아 그래서 뭐 선생님 첫사랑 연애해주세요 하면은 이런 거 되게 흔한 얘기잖아요 보통은 첫사랑 얘기해 보통은 뭐 나는 뭐 미자랑 뭐 초등학교 때 만났는데 미성년자 말고 이름이 김미자 뭐 미자씨랑 초등학교 때 만났는데 대학교 갈 때 헤어지고 군대 갔다 와서 연락했는데 뭐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보편적이라 생각하잖아 남고의 저희 동네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하면 첫 섹스를 얘기를 해 첫 섹스를 아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서 어떤 막 피부도 되게 핑크색인 애랑 했는데 막 저통이 어떻고 막 빨간 애들이 막 엄청 잘 느끼네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남선생들이 첫사랑 얘기를 무조건 첫 섹스 얘기를 합니다 남자 선생님들은 그래서 그래서 막 유부남이었는데 아 이런 하얀 애들은 잘 느끼지도 않고 맛도 없고 약간 불그스름한 애들이 맛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땐 다 좋다고 듣지 좋다고 듣지 지금 생각하면 다 고소해야 돼 다 범죄야 그런 건 아 아 아 아 입을 씹었어 근데 그 당시엔 아무도 그걸 문제제기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대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 와 진짜 미친놈이네 욕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 그 당시엔 그랬고 남자애들도 미쳐가지고 팬티도 안 입고 복도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었어 10관종 중 10관종인데 게다가 1진이었어 팬티를 안 입고 앉아있어 그러다가 쉬하고 와 막 복도에서 그냥 팬티도 안 입고 고추 덜렁거리면서 덜어다니는 거야 남자애들이 그런 곳에 제가 살았답니다 고등학교 때가 한참 그게 심했어요 그 성의식이 다 없었어 막 교육을 안 됐으니까 저희 동생은 그래서 막 어떤 여선생님이 그 어떤 EBS 강의 같은 걸 틀었어 그 수능 특강 말고요 지식 채널 2 그런 걸 틀었어 근데 영상에 그 엄청 그 뚱뚱하고 가슴 엄청 큰 서양 여자분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반의 어떤 1진이 와 저기에 X 받고 싶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때 선생님이 막 야도 나와 하고 둘이는 수업시간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헛나고 왔겠죠 그리고 1학년 때 1년 꿀은 1진 형이 있었어 양팔에 문신이 이렇게 있는데 목까지 있는 형이 있었어 근데 엄청 조용하고 엄청 소심하고 엄청 착했어요 1진에 문신 많고 1년 꿀었는데 엄청 착한 형이었던 거야 막 저는 학교 일찍 오면 그 형도 되게 일찍 오더라고요 일찍 와서 나 할 거 없어서 휴대폰으로 막 슬렌더맨 이런 거 게임하고 있는데 그 형이 슬금슬금 오더니 무슨 게임하는 거야? 하면서 보더니 야 뒤에다 막 뭐 잡아먹는다 막 이렇게 막 되게 친근하게 대해준 좋은 형이었어 근데 1학년 때 그 형이 그 청소를 해야 돼요 뭐 번호 돌아가면서 뭐 1번은 1분단 2번은 2분단 청소하잖아 그 형이 어제 청소였는데 선생님이랑 장난치면서 슬금슬금 웃더니 그냥 간 거야 선생도 아 저 녀석이? 하면서 갔어 그러다 5분 뒤에 그 형이 이 씨발 미친년이 존나게 나대네 하면서 그 여선생이랑 오는 거야 여선생은 걔 팔 잡고 있고 그 1학년 형을 1년 형을 그래서 그래 나 씨발 년이다 그러니까 청소해! 하면서 막 여선생님 당시 그 걔도 그 선생도 막 졸업한 24 3, 4, 5? 그 정도 여자분이었거든요 막 1학년 1년 꾸른 형이랑 미친년이 왜 존나 나대 이렇게 막 청소하면 되잖아 하면 씨발 년아 막 이래 그 선생이 그래 나 씨발 년이다 그러니까 청소해 막 이러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막 시뻘게 되면서 참 선생님도 힘들 거야 통제를 한다는 게 힘들지 아휴 참 쉬운 일 없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싫었지만 측은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항상 궁금한 게 근데 난 이런 생각도 했어 선생은 자는 애를 깨울 때마다 월급이 오르는구나 아 자습시키고 깨우는 건 뭐가 왜 그러는 거야 자습하는데 자면은 무슨 지 월급 깎이는 것 마냥 깨워 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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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깨워 그럼 그냥 교탁 가서 폼 보고 있어 선생들 자습하는 애들 선생들 이게 난 너무 싫었죠 너무 싫었죠 근데 이런 걸 싫어할 거면 공부라도 하는 애지 난 공부도 안 하면서 싫어했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미친놈이기도 하고 제가 문제가 많았죠 저는 1학년 때 반년 정도 그 부적응자를 위한 학교를 다녔어요 그거 아세요? 보통 뭐 땡땡 초등학교 땡땡 중학교 땡땡 고등학교잖아 나는 보은 학교를 다녔어 보은 학교 무슨 학교였냐면 부적응자를 위한 교육소 같은데요 사회 교육소 이 얘기는 다음 라디오에 할게요 오늘 되게 많이 떠들었네 게임 하려고 했는데 한 시간 떠들고 목이 쉬어버렸어요 마지막 또 좋은 노래 듣고 오늘 보디오는 끝낼게요 목이 너무 금방 쉬어 이번엔 제가 요즘 꽂힌 노래를 들을게요 가요는 아니고 게임 OST에요 용거같이 OST야 이거 듣고 방송 안녕